통현미 파이팅! 안녕하세요. 통현미입니다. 저희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왔는데 말로만 하는 토론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해 보면서 저희가 만약에 99도의 물이었다면 나머지 1도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탐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사실 저희가 탐방국을 선택한 북유럽이 쉽게 갈 수 있는 국가도 아닐 뿐더러 단순 여행이 아니라 정말 저가 앞으로 할 예비교사로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 어쩌면 되게 독특한 경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크리스마스와 같은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살아가면서 이번 경험이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매년 돌아오듯이 이번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 적용해서 더 나은 교사가 되도록 책찍질 또는 자극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저희의 미래교사 K 탐방의 주제는 통합교육입니다. 통합교육을 배워서 온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합교육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저로 인해서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고 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들과 어우러져 한 반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모습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본다면 학생들과 동독하고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동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통현미 화이팅! 통합교육 공사 아우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